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에이트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이지성 작가님이 지은 책이고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왜 에이트인가 했는데 이게 8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S24나 인터파크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보문고랑 알라딘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최근에 인기를 끄는 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외관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에이트 해가지고 그 팔자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 하얀색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 옆에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에이트 이렇게 이지성 작가님이 지었다고 나와 있고 그 뒷표지를 보면은 간단하게 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 하버드 의대는 왜 강의를 폐지했을까? 골드반삭스는 왜 최고 인재 598명을 해고했을까? 구글과 나사가 싱귤러리티 대학교를 만든 이유는? IBM이 문화 인류학적 인재를 모시는 이유는? 이 이유가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 지금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과 구글, IBM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에이트로 전자에 속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여기 날개를 보면은 이지성 작가님의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이지성 작가님은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자기개발,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 넘는 책을 출간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430만부 이상이 판매를 기록했다고 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에 속하시는 거죠. 대표작으로는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스무살 절대 지지 않기를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도 번역돼서 출간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지성 작가님의 책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참신하게 다가왔거든요. 간단하게 책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로그 잡스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 파트 1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파트 2는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10년 뒤는 갈린다는 얘기고요. 파트 3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법. 8아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파트 1과 파트 2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하게 됐는지 좀 역사 비슷하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파트 2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현재 어떻게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파트 1에는 실리콘밸류 하버드의 발빠른 움직임, 2차 흑선 일본의 교육혁명에 숨겨진 의도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파트 2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느냐를 설명해주고 있고 10년 뒤 21세기 에디슨의 애연. 어느 때쯤 인공지능이 완전히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기가 오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고유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파트 3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까지는 첫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둘째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셋째 노잉을 버리고 비잉 두잉하라. 넷째 생각의 전환 디자인 스탠킹을 하라. 그 다음에 다섯번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여섯번째는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일곱번째는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여덟번째는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여덟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파트 3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서점에 가서 읽으시든 도서관에 가서 읽으시든 사서 읽으시든 꼭 한번 특히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의 간략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정말 이 내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씩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은 프로로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로그를 보겠습니다. 프로로그에서는 저자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잡스는 2011년 10월 5일날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고 직접 그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그 프로젝트가 완수된 다음날 호흡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직접 아이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해서 시리를 개발했다고 하는 거죠. 왜 죽기 전에 잡스가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저자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문학을 쓴 이유로 대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만원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항상 하는 말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넥 같은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류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답은 제시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지는 시대가 온다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고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그런 강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은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가가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득권들은 인공지능에 관한 그래도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인공지능의 시대가 돌아왔을 때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략해서 난민 수준의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저자는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외국에서 인공지능이 대두될 것을 간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엘리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해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발파를 움직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논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나사 구글 같은 곳은 곧 인공지능의 시대에 올 것임을 간파를 하고 인공지능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될 것을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상위 1% 사람들은 머지않아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알아차리고 그 시대의 지배자가 되려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새로운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그게 싱귤레리티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 싱귤레리티란 특이점이라는 거고 이 특이점이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 특이점을 2045년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귤레리티 대학교에서는 2045년에는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한 것을 전제로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싱귤레리티 대학교에서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나 스탠퍼드 MIT 같은 대학들이 자신들의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학교에서는 이제는 강의식 수업을 폐지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통한 지식의 전달론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스스로를 바꿔서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려면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런 것을 느끼고 2013년 6월부터 일본은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게 2020년까지는 입시 교육을 폐지하고 공교육에 바칼로레아를 도입한다고 해요. 이거는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과정인데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의하고 그걸 암기하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교육제도를 바꾼 것은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왔냐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1997년 5월에는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인간 최고 수를 꺾고 승리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2011년에는 인공지능 왓슨이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묻는 미국의 유명 TV 퀴즈쇼 제퍼디에 출연을 해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제퍼디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던 게 그 제퍼디의 문제들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를 토대로 기존 지식들을 창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때로는 오직 참가자의 감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인공지능 왓슨이 제퍼디에서 무려 74회나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고 열기가 되게 중요한 그 시발점인데 2012년에 열린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경영 대회에서 참가해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한 인공지능 슈퍼비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슈퍼비전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의미하는 게 인공지능이 드디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거죠. 인간보다 뛰어난 직전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됐다면 인간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인공지능을 알게 만든 것은 2016년에 나는 알파고죠.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무릎을 꿇었잖아요. 인공지능이 결코 바둑에서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게 이겨버린 거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구글에서 이런 인공지능 쇼를 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팔고 싶어서 쇼를 벌였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딥블루를 기점으로 인공지능은 과학의 한 분야에서 인류의 미래 문명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현재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인공지능이 우주, 항공, 로봇, 교육, 에너지, 환경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미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섬뜩한 일은 10년 뒤부터 인공지능의 인류를 초월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리고 인류 역사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모든 방면에서 인류를 초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자가 발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1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파트 2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지시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 이 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현재도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실제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냐를 쫙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순간이 몇 년도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나오고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개발해야지 앞으로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제가 가장 쇼킹하게 느꼈던 게 이거거든요. 월스트리트에는 아이비리그나 미국에서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월스트리트 금융회사에 들어가는 건데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공지능 슈퍼비전이 스스로 학습하고 출연하고 판단하는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거고 인간보다 더 우월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니얼 네들러라는 청년이 켄쇼 테크놀로지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을 실제로 실용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인간보다 우수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미국에서 유명한 금융회사잖아요. 대니얼 네들러의 켄쇼 테크놀로지에 전폭적인 투자를 결정했고 얼마 뒤 켄쇼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켄쇼가 드디어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계죠. 인공지능은 오직 일만 했대요. 그것도 24시간 내내 천재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을 했고 고객에게 불질전하거나 동료의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켄쇼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600명을 합한 것보다 몇 배는 일을 더 잘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하고요. 덕분에 598명의 트레이더는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져서 짐을 싸고 집으로 들어갔고 결국 남은 2명은 인공지능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2명이 남았다고 하는 거죠. 그 인공지능 켄쇼 위력을 경험한 월스트리트 투자 회사들이 골드만삭스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골드만삭스는 더 이상 우리는 금융투자기업이 아니고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간이 하던 일의 약 90%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쇼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와 인간 명의의 대결 의학 분야, 병원 약사, 변호사와 판사, 인공지능 교사, 그 다음에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CEO, 기업, 임직원,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별리사 다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이런 데에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웠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쇼킹하고 충격적입니다.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될 날이 많이 남았겠지 했는데 벌써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다고 해요. 서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1세기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레이 커즈와일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IQ 165를 자랑하는 세가체계 발명가래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예측한 147개의 미래과학기술 중 126개가 현실로 나타나서 적중률이 86%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미래과학기술 예측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래과학기술을 예측하는 도구는 수학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학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2차 산업혁명의 그래프는 선형의 함수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지수함수 그래프거든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복리의 개념도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특이점이 딱 발생하면 그 순간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시기가 오는데 레이커스와일은 수학가속의 법칙을 인공지능의 기술개발에 대입시킨 듯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2029년에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2045년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지능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그거를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죠. 2045년이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고의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거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자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코딩을 지금 의무교육화 시킨다고 하는데 코딩도 솔직히 필요하긴 한데 코딩이야말로 저자가 말하듯이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인간 고유의 능력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인공지능은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느낄 줄 알고 그들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적 상상력인데 창조적 상상력은 기존에 없던 것을 셋으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더더욱 발전을 하면 가질 수가 있겠지만 아직 창조적 상상력을 인공지능이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10년 안에 당신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능력,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트 2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파트 3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8를 하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이 이 책의 결국엔 핵심이 되겠죠. 자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3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하라 가 다니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학교에서는 IT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IT 기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기 때문에 IT 기술에 유전하지 않고 혼자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이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가정과 기업에는 IT 기기가 없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에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IT 기기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구글의 공덕 창업자 레리 페이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모두 자신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몬테소리 스쿨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는 얘기는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철학을 평생도록 가지고 가면서 학습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몬테소리 교육의 창시자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 철학의 핵심은 자유몰입 성취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내면하고 실천하는 아이가 창조적인 인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창업자들은 몬테소리 스쿨 시절에 자신이 공부하고픈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사들은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정해준 주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한 주제를 공부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신나게 집중하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중과 몰입은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아이들은 성취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거죠. 첫째는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둘째는 친구들과 어린들이 칭찬과 격려를 받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쁨을 얻은 친구는 다시 또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고 여기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고 싶은 욕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거를 어렸을 때 유치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이런 학습을 하면 자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3은 노잉을 버리고 Being, Doing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근 설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는데 그것의 핵심이 노잉, 즉 아는 것 위주의 교육을 Being 및 Doing 위주로 바꾼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Being은 자기 인식을 통해 조직 구성원과 고객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신념 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Doing은 기존 기술에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Being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게 되는 거고 Doing은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이 된다는 거죠. 하버드 경영대학원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바꿨다는 거고요.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육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강의가 없고 실제 경영사를 놓고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8, 4는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사고를 인간 중심의 사고로 새롭게 디자인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고요. 디자인 싱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단계는 공감을 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세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네 번째는 시제품을 만들고 다섯 번째는 시험하고 검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계속적으로 루프를 돌면서 디자인 싱킹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공감하기는 관찰, 대화, 체험 등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행위고 이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는 공감하기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정의하는 행위고 세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 단계 시제품 만든기는 아이디어를 직접 테스트 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의미하고 다섯 번째 단계 시험하고 검증하기는 테스트 제품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A2O,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의 철학하라인데 철학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철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깨우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진국의 미래형 학교들이 추가하건 철학은 우리가 알던 그런 철학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거나 기존 문명의 혁신을 일으킨 위대한 철학자들이 생각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거나 기존 지식과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해요. 여섯 번째는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학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랑 문학이 아니라 미래를 통찰하고 시대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CEO에게 영감을 주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혁신적으로 성상시키는 철학과 문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많은 인공지능의 윤리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마주할 윤리 도덕적 문제를 미리 헤아려서 짐작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과 인재가 인공지능 산업의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와 도덕과 문학을 융합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고요. 일곱 번째는 문화인류적 여행을 경험하라. 문화인류적 여행이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 동안 현재 거주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에 깊게 녹아드는 여행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 문화 연결 능력은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위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크게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인류적인 여행을 경험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거는 봉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등 인공지능 성진국들은 봉사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로 삼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인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봉사를 육체적으로는 잘 할 수 있지만 봉사를 할 때는 공감과 창의성이 있어야 진정한 봉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기부와 봉사가 중요해지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기부와 봉사는 인간의 윤리도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은 윤리도덕 문제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권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가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에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여덟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일단 이렇게 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우월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과학, 역사, 문화, 철학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에 들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도 힘들뿐더러 이러한 교육 자체에 또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다고 해서 당장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앞으로 회사에는 일단은 취직을 하고 이런 능력을 길러서 그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 책을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스킵하면서 읽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와닿았던 내용을 위주로 내용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내용이 이 책의 전체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공지능이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많은 기대는 없었지만 저에게 모르는 많은 지식을 알게 해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려준 것 같아서 되게 책을 읽으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요새 문송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과생들이 취직이 안 되는 형편인데 문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갈고 닦으면 문과생 등도 앞으로의 시대에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된다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